지금부터는 김규현 이사와 함께 할 시간입니다. 어떤 곳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위치는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6분이고요. 201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1층 건물의 6층에 자리해 있고요. 구조는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에 실투자금 약 3천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천만 원, 월 9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1억 3천 8백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8천 2백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의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님, 제가 얼마 전에 부근을 지나갔는데 대형 기획사도 생겼고요.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부터 설명을 들어볼게요. 거기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새 분양가 상한제니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발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상당히 지금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펼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소형 아파트라든가 역세권 아파트를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규제책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자체가 강동구청역, 성내동 같은 경우가 바로 강남 4구죠. 강남 4구 내에서도 가장 잠실 생활권, 잠실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주변 자체가 올림픽 공원이 밑에 있고 위에는 또 광나루 한강 공원이 있는 만큼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깔끔하면서 굉장히 지금 둔천주공 아파트가 나오는 것처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주변에 청년 공방거리라든가, 엔젤 공방거리라든가 또는 JYP 기획사가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깔끔함이라든가 쾌적함을 더하는 그런 환경을 자랑하고 있고요. 강동구 의회라든가 또는 보건소, 또 CGV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같이 강동구청과 여러 가지 둔천주공 아파트와 또는 그 밑에 있는 올림픽 공원과 더불어서 쾌적한 그리고 깔끔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님이 최근에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법을 가져가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사님 그렇다면 이미 입증이 좀 된 곳이나 개발이 확정된 곳,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성내동 같은 경우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곳이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가득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둔천주공 재건축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5,100세대에서 12,000세대로 탈바꿈이 되는. 그렇게 되면 지금 2015년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서 살짝 그전에는 지지부진해 있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성내동 같은 경우가 둔천동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2,000세대로 탈바꿈이 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JYP 대형 기획사가 이미 건물에 근접해 있다는 점도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더 자랑하고 있을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9호선 3단계 연장 노선이죠. 중앙 보은에서 3전동에서 중앙 보은 병원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9호선 같은 경우는 황금노선인데 3단계, 4단계를 거치게 되면 더욱더 이쪽이 박차를 여러 가지 혁신 도시로서의 기능을 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8호선 연장 노선이죠. 남양주 별례까지 이어지는 8호선 연장 노선까지 여러 가지 8호선과 9호선이 기획되고 있다는 점까지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성내동 같은 경우는 성내동 그리고 천호역 고덕역, 상일동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개발 호재들이 가득해 있는데 고덕역 같은 경우는 7만여 평의 고덕 상업 업무지구 그리고 상일동 같은 경우는 첨단 업무지구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같이 개발이 되면서 개발 효과만, 경제 효과만 20조 원 정도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고용 창출 인원만 10만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그런 미래의 가치형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형 아파트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어줄까요? 네, 뭐 다른 증언부은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로변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아파트가 우리가 과거 온고지신 얘기를 자주 하지만 과거를 비춰봤을 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다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면 좋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11층 건물로 19년 9월에 중공될 예정인데 얼마 안 남았죠? 방 하나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지는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중요한 거는 실사용 면적, 전용 면적만 해도 한 9평 정도가 된다라는 점 실사용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다라는 점과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결로현상을 깔끔하게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출식 식탁 그리고 다양한 수납공간, 인덕션, 메리평, 샤워시설까지 꼼꼼하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아파트의 그런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요? 네, 가격은 2억 3천이고요. 매매가가 전세는 2억이기 때문에 실투자가 3천 정도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보증금 월세 같은 경우는 천에 9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잘 빠져 있고 시세를 보더라도, 주변 시세만 보더라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시 차영석 팀장이 투자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해 Greece